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같은 음성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내가 너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박해와 고난을 넘어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그 루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루트를 계획했을까요?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랜덤으로 그들이 임의로 그냥 살아갔을 뿐일까요? 환경에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성령에 인도하심에는 어떤 원리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깨달은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로드맵을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로드맵은 무엇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동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루트라고 하면 어느 꼭지점 하나 찍고 그 다음 점 찍고, 그 다음 점 찍고, 그 다음 점 찍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마치 방송국에 가서 그 전파가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그릴 때 이렇게 원으로 그리잖아요. 전파가 확산되는 범위를 그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파처럼 그 범위를 갈 수가 없어요. 한 점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전파나 전기 같은 것은 분명히 변전소나 혹은 그 송신소가 군대, 군대, 군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전체를 다 커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동심원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이 조금 더 커져서 유대, 조금 더 커져서 사마리아 그리고 조금 더 커져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땅끝을 그리는 그 동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그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질 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코르프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그 교회가 그곳에 등대처럼 송신소처럼 발전소처럼 그리고 병원처럼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집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로드맵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박해를 향해서 그들이 박해를 향해서 뚜벅뚜벅 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힌 담과 풍랑과 그리고 권한을 향해서 그들이 스스로 걸어가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목이 참수당하는 그런 시련을 그들이 자원해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부탁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로드맵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땅끝이 어디인가 그 주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땅끝은 어디였나요? 지중해 일대 당시에 헬라 제국이 정복했고 로마 제국이 이어서 접수했던 그 로마 제국의 경계 그것이 땅끝이었을까요? 땅끝은 그보다 더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양 산호섬 그리고 저 북방 얼음산 땅끝은 훨씬 더 멀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은 다시 유럽에서 더 먼 곳으로 이제 미지의 땅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다시 아시아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새로운 아메리카 신대륙과 또 중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야 변방과 태평양의 섬들에까지 이제 복음은 달려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은 그래도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이란 지리적인 경계의 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염소나 양에게 복음은 필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있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마치 빛 알레르기에 시달렸던 이전에 헬르트 콜 수상의 그 서거하신 부인처럼 어둠 속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땅끝은 지중해의 끝이나 저 아프리카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신라곤의 인간의 마음이 땅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끝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 예,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산이라면 등산하는 사람이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곳이라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 갈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의 땅끝에는 복음과 그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학식이 많지 않고 권세가 크지 않았던 그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주시고 그들을 인간의 마음의 땅끝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끝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내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그 보혈의 치유함이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 교회된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의 지체이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바운더리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갑니다. 발전소처럼 송신소처럼 방송국처럼 그 교회가 그 교회가 거리거리마다 다 세워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가면서 그래서 군대, 군대, 군대 바로 그 구원의 빛을 그 복음의 전파를 쏘아줄 교회들을 세워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장애물들이 많았고 박해가 있었고 자연적인 재해가 있었고 강도의 위협과 전염병과 굶주림과 추위와 온갖 인간이 갖는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을 가늑히 하시는 성령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주의 복음이 달리게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권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 박해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맹수와 강도의 위혐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뭐 좀 다리가 좀 아프고 몸이 좀 피곤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뭐 돈이 좀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과 오해와 모함과 그들은 뭐라고 여김을 받았나요? 제일 좋은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받을 때는 그 예수쟁이들 그것도 역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를 고발하고 그를 아주 꼼짝 못하게 그에게 이 죄어를 씌우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하잖아요. 더둘러라는 그가 가서 검사의 논고를 초상같이 하면서 바울에게 무슨 호칭을 갖다 뒤집어 씌우죠. 전염병과 같은 자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세계적이니까 좀 유명한 유명하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노 땡큐 사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천염병과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모함과 오해와 그런 파케들까지 꼭 갈 필요는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성령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별로 한 게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은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서 시작합니다. 25세경에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17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는 숱한 연단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그를 깨우치고 또 연단시키심 속에서 그는 말씀의 그릇이 되도록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도여행에 그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배를 타고 섬으로 갔다가 그 섬에서 다시 이 소아시아 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 전도여행의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그는 원래 이 버가라는 소아시아 남쪽에 아주 평탄하고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로 그는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루트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부로 섬을 떠나서 이제 다시 대륙으로 갔을 때에 버가에 당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효과적인 루트를 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루트를 바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은 230km나 올라가야 되는 데다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이 1000m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가면요 해발 1000m는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드라이브 코스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그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육로를 가야 되는 데다가 그곳은 타우루스 산맥이었습니다. 험난한 지형이었고요. 거기에 강도가 출몰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황금어장인 대도시를 놓아두고 그 해안가로 가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230km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그것도 타우루스 산맥의 험난함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가야 했는지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루트를 연구하면서 바울의 행로를 연구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정황들을 다 연구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가설들을 찾아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울은 동키어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금앞에서는 무모할만큼 담대했지만 그러나 그는 대단히 차분하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산길로 갔을까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추론을 추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병을 얻었을 것이다. 그는 사단의 가시 즉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나빴다는 것 때문에 안질이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안질이라면 평소부터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안질 때문에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기압이 높아지면 눈에 별로 저울 리도 없죠. 그런데 왜 해안가를 피해서 산길로 험난하게 올라갔을까? 그곳에서 그는 강도의 위협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강도의 위협을 만나면서 그렇게 가야 되었을까요? 또 한 가지의 가설은 그가 다른 질병에 이 의사들이 사도행정과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질병 알아맞추기 이걸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간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이곳이 로마의 속주인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갈라디아 서를 그곳에 지필해서 보내죠. 그러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육체의 약함 속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아하 학자들은 그런 이해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구부로 섬에서 배를 타고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의 해안에 상륙해서 이제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아마 말라리아를 걸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됩니다. 한국의 복음을 절하러 온 이들이 학질에 많이 걸렸습니다. 즉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치사효율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가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습하고 더운 해안가 지역을 따라서 여행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선선하고 기후가 다른 고산지역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230km 그리고 그 가운데 질병은 깊어갔을 거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도행자는 그게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가 기진해서 쓰러졌을 거라. 그래서 그들에게 돌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들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뭐예요? 성령님은 뭐한가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뒀다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성령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디인가 숨어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 그 모든 루트를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분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열정 속에 함께 계셨고 그가 전하는 복음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고난과 그리고 박해 속에서 흩어져 버린 그들 가운데에서 성령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은 같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것 가운데에 성령께서는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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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스피릿으로 작용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불을 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보금의 사람들은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앞에 이방인을 향해 간다.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서 발에 먼지를 떨며 갈 수 있었고 루스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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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로 그리고 다시 턴에서 보금의 루트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갈라디아 서라는 기독교 역사의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굴러가게 합니까? 기름을 넣어줍니까? 사고를 막아줍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성령님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성령님처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 같은 길치는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공항도 늘 헤매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늘 늦어요. 왜냐하면 길을 잘 못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교우들이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가만히 계셨다고요? 아니죠. 그 가운데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그리고 불가능과 시험과 장벽을 넘어서 복음의 길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를 그렇게 빌리뽀서 1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복음을 다시 만난 저의 인생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빌리뽀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그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길이 막힌 것도 풍토병에 걸린 것도 전도하러 간 사람들 앞에서 기진에서 쓰러진 것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맞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을까요? 그들은 왜 유대를 떠나서 그 정치없이 원하는 길을 나그네와 디아스프라로 떠들어왔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불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에고 아포스텔로 세 내가 에고 세 너희를 아포스텔로 보내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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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뭐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6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바울아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만난 것 본일과 장차 내가 내게 다시 또 나타날 그 일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 바로 그 일에 대하여 너를 정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노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불러내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전제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네가 나를 만난 것과 장차 너에게 다시 내가 나타날 그 일에 대하여 나의 종과 증인이 되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에고 아포스텔로세 주님은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복음의 새 루트를 열면서 사도행전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눈 먼 자들의 눈이 띄어지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으로 나오며 사단의 권세에서 노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의 기업을 얻게 되었는가 이 보내심받은 이들을 통해서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은 바울사도가 로마에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도 마지막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계의 메트로폴 로마에서 그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인 28장의 마지막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였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께서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보내심받은 그들을 통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다는 말은 파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명사는 이 담대함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솔직하고 분명하고 결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솔직하다는 말은 우리가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고 솔직하다는 말은 진리를 감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깊은 비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가 간호사 가운을 입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감춘다는 것은 뭔가 꼽을 수가 있는 거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을 억지로 감춰요 왜 그럴까요 뭔가 아직도 내가 욕망을 따라 살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뭔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냥께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드러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하다는 것은 분명함을 얘기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을 드러낼 때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표현이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받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기도들이 대부분 뭐예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그 주시옵소서라는 말 대신에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해서 원합니다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도 입이 많이 거기에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저도 모르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분명한 표현이 아니에요 원하다는 말이 뭐죠? 달라는 표현이 훨씬 더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원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줘 엄마 아빠 돈 좀 줘 그러는 거지 나는 물질을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드립니다 주옵소서 분명한 표현이에요 의사는 치료하고 그죠? 진단하고 분명하게 말을 줘야 환자가 방향이 서는 거예요 뭐 조금 있다가 지켜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하든지 조직검사 해봐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은 우리 안에 그 두 갈래기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역과 육체의 소역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과거에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구요 주님의 옷을 담대하게 입고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가 믿고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메타 바세스 바레시아스 담대하게 라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안전벵이를 고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 지도자들이 불러다가 그들을 신문하는데 그들은 어부 출신이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로 봐서 그들이 말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위축이 됩니다 그들이 학문이 없는 범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가 그래서 사도들을 다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갇힌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터가 진동하면서 그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선폭해 하시는 성령님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고 주의 교회는 세워졌으며 그리고 어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40에 하나 가만 매를 거푸 거푸 맞으면서 풍랑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질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거꾸러지지 않았고 주의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주가 아니었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또 어떤 사람들처럼 부유한 부의 소유자도 아니었지만 사단의 가시가 그들을 괴롭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의 비밀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를 믿어 고룩하게 된 이들 가운데 기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뭔 줄 아세요? 오늘날 한국에서도 무슨 대안적인 교회,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교회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병원의 대안은요. 무당입니까? 아니죠. 무당하고 굳하던 것에 대한이 병원이죠. 그러면 병원의 대안은 뭐예요? 그건 없습니다. 더 이상. 병원의 대안은 없어요. 영혼의 구원의 집, 교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대안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싫어하니까 예배 대신에 다른 형식으로요. 맥도날드 먹으면서 연극을 보면서 사이클을 타면서 우리는 다른 대안의 교회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정전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대안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어 고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기업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의 장사꾼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그 가운데서 주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유럽의 디아스포라를 안고 흩어진 무리들을 안고 다음 세대를 품고 그리고 대륙과 국경의 경계선에서 안타깝게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신난민의 출혈구배 물결들을 품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잠깐 머무르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터가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운명에 따라 내몰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떠내려온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버리고 또 운명이 외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주님 교회의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구원에 등재된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조국의 교회와 북한의 하나님 지하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새로운 행전들이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달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아는 성으로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